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토지정책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고 이번 주에는 193페이지에 있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정책 안에 보게 되면 임대주택정책이라는 것도 있고 분양주택정책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임대주택정책에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료 규제다 그런데 이 임대료 규제 안에 제목을 보시면 가격상한제의 최고가격규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때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해요 그때 가격통제정책 중에서 최고가격제라는 것은 정부가 상암선을 정해주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임대료 규제 이런 게 대표적인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는 다 최고가격제 일환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시장 균형 임대료가 임차인들이 부담하기에 높다고 판단이 될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 임대료를 설정해서 그거를 밑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임대료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를 했을 때 그때 일종의 어떤 효과를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반대로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는 시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진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현재 부담하는 임대료보다 내가 이 계약을 파괴하고 시장에 나가면 지금까지 부담하던 임대료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임차자들은 움직이려 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변화가 없으니까 시장에서 임대료의 크기도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임대주택의 공급도 변화가 없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는 시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문 2번을 보시면 규제 임대료가 균형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또 미출시시면 돼요 그게 높게 만약에 적용이 됐다고 해서 임대들이 임대료 높게 책정해서 내놓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요 우리 이제 194페이지에 보면 그래프가 구성이 돼 있죠 그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효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여기서 보시면 시장 임대료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균형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교재는 P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여기다 가격 또는 임대료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이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이거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통제한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그러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하게 되니까 수요량은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는 이렇게 그런데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가 이루어지면 임대업자들은 이전보다 임대료 수입이 줄어드니까 공급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수요는 증가하지만 2번에 보면 공급은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겠죠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요는 증가했어요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 이렇게 떨어진 임대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정부의 규제에 묶여서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암시장 같은 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임차자들은 이전보다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시장에서 임대료의 부담에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효과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우리가 다시 정리하게 되면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하게 되더라 그러면 이 조건이 뭐가 발생하냐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공급이 감소가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암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게 일단 가장 대표적인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임차자들이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임대료 규제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최고 가격제 중에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가로열고 최고 가격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하고 분양가 자율화라고 두 가지가 우리가 제목이 들어와 있을 때 그러면 제일 먼저 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 이제 우리가 의의를 보시게 되면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시장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와 그 성격은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 경기가 과열되어 있거나 건설사들의 담합 등으로 인해서 분양가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이제 가격 상한제를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이게 시장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나타나는 효과를 보시게 되면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게 이제 시장의 균형 가격이고요 균형 거래량인데 정부가 통제하는 거죠 역시 똑같이 자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주고 이거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애초에 분양 신청을 할 때 내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보다도 금액이 싸졌으니까 역시 또 뭐는 늘어나겠어요? 수요는 근데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공급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여전히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초과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대료 규제하고 나타나는 기본적인 효과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이 감소해서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도 역시 수요는 증가하지만 예 공급은 감소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초과수요 문제가 발생하더라 예 그 다음에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분양가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공급되는 주택의 질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환되나 동일하게 발생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하더라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부족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투기적인 거래 분양권 전매 등에 같은 투기적인 거래가 양상이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양권 전매 등과 같은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 게 분양가 상환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옆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97페이지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법령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양가 상환제의 기준이 되는 법령이 주택법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197페이지 맨 상단이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을 해야 됐을 때 원래는 공공택지에서만 가능했는데 개정이 되면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도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에 가게 되면 분양가 상환제 예외라고 돼 있죠 예 거기도 체킹해 두시는 거예요 거기도 별표 하나 해 두시고 거기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환제를 적용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것들은 2008년도에도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 분양의 목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우선 분양가 상환제 적용해서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년도에 순차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도 제외시켰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분양가 상환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여기 이제 뭐 그래프에 대한 것에 이렇게 해설 나온 거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어차피 돌아올 때 다시 한 번 또 들어가 한 번 조금 더 들어가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분양가 상환제에서 나오는 거고요 분양가 상환제 적용이 되는 대상 주택가 예외가 되는 것까지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별표를 해 두시고 그러면 분양가 상환제에 대비가 되는 개념이 분양가 자유라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분양가 자유를 하게 되면 분양가 규제를 한다는 것은요 정부가 통제한다는 얘기고 분양가를 자유라 한다는 얘기는요 이 분양 가격을 시장 기능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199페이지에 상단에 분양가 자유라라고 명시가 돼 있을 때 거기 의의를 보게 되면 분양가를 어디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수요 공급 작용에 맡기는 정책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분양가를 시장 기능에 맡게끔 자율로 정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분양가를 자유라도록 하게 되면요 일단 분양가 상환제의 적용과 달리 일단 분양주택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죠 왜? 분양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질도 개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분양권 전매등과 같은 투기적인 거래는 당연히 사라지겠죠 분양가가 자유라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효과를 보시게 되면 기역에 분양가가 상승해서 공급이 증가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게 되면 주택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전매 차익이 사라져서 투기적인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의 질이 그만큼 향상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단점은 뭐가 되냐면요 대표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분양가를 자유라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분양가를 내가 책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중대형 위주로 공급을 해요 분양가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소용주택을 소비할 수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주택 공급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리을에 보게 되면 분양가 자유라는 분양가를 상승시켜서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취득이 곤란해진다는 그 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건설사들이 중대형 위주로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분양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면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외운다는 개념보다는 제도 자체에 대한 취지를 조금은 이해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주택 보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 주택 보조 안에 보게 되면요 크게 생산자 보조하고요 소비자 보조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자 생산자에게 보조해진다는 얘기는요 임대주택을 생산하는 공급자에게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우리가 생산자 보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등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생산자에게 이거를 지원해주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주택기금을 지원해주는데 이게 저리라고요 이자가 싸다고요 그러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시장에다가 주택을 공급하니까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임대주택 생산자에게 보좌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서 임대료가 하락하도록 유도해서 민간에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 보조방식으로 시행하는 게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뒤에 종류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생산자에게 보조를 해주게 되면 주택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가 조금은 낮아지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얘도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임차자들의 입장에서는 거주지 선택이 제한이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소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어디서 공급되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피로남 지역에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개가 공급되는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2주에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거주지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생산자 보조의 지문 2번 있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밑줄 치셔야죠 그게 보장한다 원활하다 이래서 틀리게 출제됐던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밑줄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에게 보조해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소비자에게도 보조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이제 가로 열고 임대료 보조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임대료 보조라는 것은요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과세 소득을 통제해주는 그런 정책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보조의 방식이라는 게 뒤에 가시게 되면 현금 보조라는 게 있고요 현물 보조라는 게 있고 가격 보조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시험상에서는요 유형을 보게 되면 소득 보조해주는 게 있고요 집세 보조해주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정책에서는요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현물이 있죠 쌀이나 라면 등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쿠폰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이렇게 소득 보조하고 집세 보조 그러면 소득 보조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효용이 가장 좋죠 여러분도 선택을 했을 때 쿠폰으로 받을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을 거예요 그럼 다 현금 받는다고 그러죠 내가 마음대로 소비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집세 보조는요 집세로만 사용하게끔 보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효용증대 측면에서는 얘가 유리하고요 정책 측면에서는 집세 보조해주는 게 조금 더 낫죠 왜냐하면 이거는 집세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린다는 관점에서는 현금 주는 것보다는 집세 보조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보조에 대한 부분은 소득 보조하고 집세 보조의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얘는 현금으로 받으니까 내가 소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이건 집세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비의 선택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정도로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임대료 보조에 따른 저가와 고가 주택에 대한 단기 장기에 대한 구는 이번에 기초 과정에서는 생략하셔도 돼요 시험에서 인용이 잘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이론이 심화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서 그때 정리를 해보시도록 하겠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여과 현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과에 대한 현상이 나와 있을 때 별표는 하나 해주셔야 되는 거죠 여과 현상에 대한 것을 보면요 첫 번째 개념이 나와 있을 때 여과 현상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요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그게 여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과의 유형을 봤을 때 여기다가 이제 유형이라고 한 부분에다가 또 별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상향여과 하향여과가 있을 때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하향여과라는 것은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향여과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에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상향여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위계층이 살던 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때 그냥 전환되지는 않고요 이 사람들이 2주에서 발생하는 공가가 있어서 하위계층이 인수하는 케이스고요 하위계층이 거주하던 주거지역이 재개발을 거치면서 이게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기본적인 가정이 하나 있는데요 정부는 일정 수준을 정해주고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고가주택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저가주택이라고 했을 때 저가주택은 신축을 금지시킨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은 어떻게 공급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이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급이 될 수 있다 상위계층이 거주하던 주거가 이주를 하면서 생긴 공가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입주해서 주택 공급을 받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전에서는 이 상향여과 하향여과의 제목을 바꿔서도 내니까 구별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0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지문 디귿을 보시면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의 공급은 신규 건설로부터 나오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의 공급은 고소득층의 주택으로부터 하향여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리을에 있었을 때 그거 밑줄 치시는 거예요 안정적인 주택 시장에서 주택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등하면 저가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저가 주택의 공급량을 왜? 고소득층이 살던 주택이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가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에는 이 공급량이 감소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밑줄 쳐놓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주거분리와 여과작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요 이 제목을 달고도 자주 출제를 했었어요 주거분리와 여과작용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거분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주거분리의 의의를 보셨을 때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고급 주택 지역과 저급 주택 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밑줄 치시는 거예요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하며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고급 주택 지역하고 저급 주택 지역이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그러는데 이 주거분리라는 것은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본 거예요 그죠?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여과작용에 의한 주거분리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는 얘기죠 그거는요 여과작용에 의한 주거분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기 우리 교제를 보시게 되면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 정의 외부 효과가 투입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용을 투입해서 계속 주택을 수리한다고 돼 있고요 그런데 저급 주택은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고급 주택은 계속 고급 주택 지역으로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현상이라는 것은요 가능해 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림상에서 여기가 경계 지역이고요 여기가 고급 주택 지역이고 저급 주택 지역이라고 했을 때 이 경계 지역은 담장, 도로, 언덕 이런 걸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고급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요 얘가 10억짜리 부동산인데 주택 계량 비용을 1억을 투자하게 되면 한 12억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을 계량하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보다는 오히려 가치 상승이 크죠 그렇죠? 여기는 주거 환경의 정비가 잘 돼 있는 정의의 외부 효과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주택 관리를 신경 쓰니까 계속 고급 주택 지역으로 그런데 저급 주택 지역에서는요 주택 가치가 2억일 때 계량 비용을 한 2천 원을 투자하게 되면 2억 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비용 대비 가치 상승이 크지 못한 이유는 여기는 부의 외부 효과가 존재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고급 주택과 저급 주택 지역이 계속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경계에 있는 거기 여러분들이 여과적인 주거 분리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한 7번째 줄에 주거 분리 현상이 나타날 때 고수특층 주거 지역과 인접한 저수특 주택이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할증이 돼서 거래된다는 거죠 할증이 왜? 여기 길 건너면 여기서 제공되는 공원, 마트 이런 것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할증이 돼서 거래되고요 대신에 경계에 있는 고급 주택은 전체적으로 할인이 돼서 거래되죠 여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쪽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각종 소음 등이 시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할증, 여기는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다 이것도 시험에서 한 3번 나왔어요 이게 할증, 이게 할인이에요 이걸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불량주택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불량주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을 매개로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낮은 계층은 여력이 없으니까 주택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경감에 따라 불량주택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라는 것은 소득이 낮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인은 시장이 실패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도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또 언급이 돼 있죠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요 시험에서는 단기, 장기 이런 변화는 거의 잘 안 나오고요 다만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개념 정도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죠 공공주택의 공급은 정부가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면 민간임대주택시장보다는 임대료가 싸게 제공이 되겠죠 그러면 민간임대주택시장에 하고 이중가격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 민간임대주택에 지분하는 임대료보다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분하는 임대료가 싸니까 그러니까 그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단기와 장기에 대한 것은 지금은 시험상에도 잘 활용 안 하니까 참고하셔도 되는데 다만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여기서 또 출제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공주택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그래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 장기전세 이런 주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이 있죠 이런 애들의 명칭을 내년부터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묶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걔네들을 묶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명칭을 빌려서 공급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상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고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있죠 거기 보면은 그게 공공주택특별법상의 임대주택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구임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임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복주택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게 이제 2003년도부터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명칭을 빌려서 공급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령이 있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그 다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렇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거기 지문상에서는 기억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고 지문 3번이 장기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기억하고 니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고르라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공공주택특별법상의 이건 민간이 법령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목만 알면 고를 수 있게끔 이렇게 출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기억을 좀 해달라는 거죠 법령상에서 우리가 필요를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신 거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선문양하고 후문양 제도가 있는데요 제목대로 선문양 제도라는 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건설업체의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보존해 줄 목적으로 정부가 허용한 게 선문양 제도고 이 선문양 제도는 어디까지나 공급자 위제 정책이에요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누구로부터 주택 매수자로부터 조달받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먼저 물건이 완성되기 전에 자금을 지원 받다 보니까 이게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죠? 중간에 부던할 우려도 있고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게 선문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후문양은 대신에 완성된 주택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품질 문제라든가 시공사의 부도 문제로부터는 자유스러워질 수가 있는데 대신에 목돈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문양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적인 여건을 확충을 해서 금융상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확립이 됐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제도가 후문양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선문양과 후문양에 관련돼서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답으로 유도한 건 한 번 있어요 답으로 선문양 후문양 제목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자주 인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성격 정도만 이렇게 정리를 해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주택 정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07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조세 정책을 정리하고 투자론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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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